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차홍 헤어 상담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어의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두개라고 하셨거든요 첫번째는 정수리 정수리 고민 볼륨 두번째가 M자 부분은 잘 커버됐는데 M자를 조금 더 커버하고 싶으신거구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신거 같아요 머리 헤어라인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또 볼륨에 대한 고민은 존에 따라서 정수리든 옆벌룸인지든 그게 다른 분이 다 갖고 있는 고민이라서 오늘 좋은 팁이 될거 같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제가 봤을때 하늘하늘하고 되게 이쁜 머릿결이긴 한데 약간 가늘고 모량이 잘못하면 조금 적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려면 정수리만 살리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볼륨을 살리는게 좋아요 근데 아침에 볼륨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손에는 열이 있을까 없을까요? 맞아요 손이 좀 차신 분도 있긴 하지만 손이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면 손에서 미열이 올라와요 손의 미열을 이용해서 뿌리 볼륨을 살리는 방법을 할거에요 우리가 볼륨을 살린다는게 부피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거는 자라나는 뿌리쪽 볼륨이거든요 뿌리 그래서 우리가 뿌리 펌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볼륨 미스트에요 볼륨 미스트라고 뭐냐면 볼륨 미스트는 머리를 고정하는 개념이 아니구요 볼륨을 주는걸 도와주는 미스트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볼륨 미스트를 이용해서 이 뿌리 안쪽에 이렇게 삭 시원하죠 이렇게 안쪽에 좀 뿌려주는거에요 머리를 말리고 난 다음에 뿌려주셔도 되구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진짜 가늘다 아니면 내가 약간 연예계 쪽에서 음악을 하거나 연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기 있는 젖은 머리 상태에서 한번 뿌리고 머리를 말리고 나서 한번 이중으로 또 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볼륨아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지으면서 뿌렸죠 뿌리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집었죠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으로요 제가 시켓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에 넣으세요 귀 위쪽부터 넣어서 동글동글 두피의 어린 느낌에서 동글동글 해보시겠어요 더 이렇게 큰 손가락의 4개를 다 사용해서 동글동글 한번 해보세요 동글동글 살아나라 볼륨 볼륨 손의 미열로 이렇게 롤링을 하시면서 볼륨을 살려주는 거에요 자 여기 위쪽까지 올라가볼까요 살아나라 볼륨볼륨, 살아나라 볼륨볼륨, 살아나라 볼륨볼륨. 자, 내려놔 보세요. 어때요? 좀 살았죠? 네, 근데 지금 하신다면 두피 마사지를 하듯이, 저는 지금 손이 좀 차랐긴 하지만, 여기서 손을 넣어서 여기 보세요. 살아나라 볼륨볼륨, 이렇게. 살아나라 볼륨볼륨, 비벼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우리 10원짜리, 5원짜리. 예전에 5원짜리 동전 있었죠? 그 정도 사이즈를 살아나라 볼륨볼륨, 살아나라 볼륨볼륨.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볼륨이 살아나요. 이렇게.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누구랑 싸우러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서페이스, 겉머리 부분만, 겉머리 부분만 이렇게 비치를 해주는 거예요. 헉! 뭐 건조기, 정돈기 왜 이렇게만 일어나네요? 그쵸? 요즘에 건조하신가 봐요. 그쵸? 계절이 건조하기 쉬운 계절이에요. 마음까지 건조하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뿌리고 나서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꼬리를 내 손의 위열로 비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살아나요. 너무 건조해서 제가 오일을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뒤통수 볼륨까지도 제가 한 것처럼 미스트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주시면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나라 볼륨 볼륨 자라나라 볼륨 볼륨 짠! 이렇게 하면 지금 만져보시면 이렇게 인감이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뿌리부터 다스렸기 때문에 볼륨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풍성한 볼륨. 네. 볼륨 볼륨. 네. 자, 이렇게 볼륨만 살려도 이렇게 무도가 많이 바뀌어요. 볼륨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꼭 주문을 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되고 살아나라 볼륨 볼륨 소중한 내 볼륨 볼륨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민은 이렇게 헤어라인의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사실 이 M자라고 하거나 헤어라인이 약간 불규칙하게 되면 사실 인상이 좀 강해보이거나 얼굴이 내가 한 것보다 면이 커버해서 얼굴이 커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바꾸고 싶다면 제가 하나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볼륨만 살려도 이렇게 헤어라인이 커버가 다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뿔의 볼륨을 살려서 살리는 방법도 하나로 하셔도 되고요. 전 좀 약간 힙하게. 요즘 유행하는 깻잎머리 아시나요? 네. 혹시 그런 건 어때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싶으실 때 힙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해드려드릴게요. 어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 실업일 때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헤어라인을 커버하고 이런 잔머리를 이렇게 살려주는 디테일 마스카라는 거거든요. 이걸로 자, 머리를 이렇게 빗질을 해가지고 빗질을 하고요. 헤어라인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냥 막 덮어서 꼭 커버하지 마시고요. 매치 있게 이거를 잡아요. 여기를 보세요. 한번 이 앞부분을 쓱 이렇게 빗질해 줘요. 자, 쓱. 이쪽도 반대편도 이 M자 라인이 바람불로 막 뒤집어지잖아요. 날리지 마라 머리야. 착하게 있어. 이렇게 한번 쓱 빗질해 주시면 이 헤어라인이 이렇게 바뀌어요. 쓱. 쉽죠? 자, 이게 이렇게 떡지지도 않고 산뜻한 제형이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우리 애교머리가 없으면 여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세요. 근데 의외로 약간 한국인 중에 장방형 얼굴이라고 해서 옆면이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애교머리에 액질해 주시는 게 얼굴 면을 작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도 자, 짠. 애교머리에 구렛나루 나와라 해서 여기도 한번 거꾸로 한 번 쓱 빗질해 주시면 남자에게만 구렛나루가 생명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렇게 약간의 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게 빗질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귀여워요. 반대편도 할게요. 자, 지금 우리 막 1번 됐나요? 이미지가 확 바뀌었죠? 아까 전에는 그냥 굉장히 페미닌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어려지셨어요. 어려지고 싶으세요, 혹시? 아, 그래요? 아, 여기 욕심도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래요. 어려지고 싶어요. 자, 이렇게 부스하고 정수리 쪽도 혹시 징적난 머리 있으면 이렇게. 이 머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깻잎머리라든지 요즘에 슬릭한 머리를 했대요. 중요한 포인트가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르게 되면 머리가 너무 부피감이 없어서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모처럼 뿔 볼륨을 살리고 한 상태라서 괜찮고요. 혹시 조금 더 아이돌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 오일 있잖아요. 헤어 앤 바디 오일이죠? 이런 거를 손에다가 발라서 끝머리만 이렇게 슥슥. 이게 보슬이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촉촉한 느낌으로. 엣지. 머리가 엄청 건조하셨잖아요. 가보면은. 이거 바르시면 머리 건조하고 살아야죠. 어때요? 이렇게 제품을 이용하니까 순식간에 이미지만 하니 확확확 되죠? 저를 안 만나셨으면 아마 평생을 진짜 90살까지 청순하게 하실 뻔했어요. 네? 오늘 정말 의뢰하기 잘했죠? 네. 되게 조용하신 분입니다 참고. 네. 정말 저랑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쵸? 네. 오늘 용기내서 나오신 거죠? 네. 맞아. 용기내서 나오셨어요. 오늘 용기내기 잘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청순한 스타일이 좋으세요? 아까 볼륨도 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조금 약간 힙하면서 어려 보이는 게 좋으세요? 약간 이렇게 스타일 변화적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뮤지니스 사촌 언니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먼 사촌 언니.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제 고민이 해결됐나요? 네. 네. 혹시라도 또 인생에 헤어 고민이 생겼다. 그럼 또 저희 찾아주세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